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모처럼 어제 건설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스피에서는 건설주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조금 건설주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질문하신 거였던 대답,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수연 시장 관련돼서 부각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사우디 관리에서도 부각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수술 장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서 압축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그래도 조금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움직이다가 오늘은 개별 종목들 쪽으로 좀 압축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동부건설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가 진입이 되게 되면서 3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품절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나 봐야 할 것 같은데 동부건설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주의 수가 22만 5천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한가 출발 당시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상승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종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중세형 건설주, 네옴시티 이슈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호가일 주택 장관, 자치행정주택부 장관하고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중세형 주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중세형 건설사,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세형 건설사 쪽으로 시장에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로 좀 압축이 되게 되면서 여기다 어떤 수혜들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세형 건설사들 같은 변동성이 과거에 상대 컸던 점을 보게 된다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쨌든 자치행정부, 주대국 장관, 알호가일 장관을 만났다는 점들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로 태형 건설이 어저께 강세를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연결고리를 가져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이 오세훈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공항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해 건설에서 태형 건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태형 건설이 상당히 많이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태형 건설이 어저께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수주장구가 7조 원이 넘는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 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느냐. 결국에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세형주 쪽으로의 시장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사우디 주택부 장관을 만났다는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중세형 건설주가 조금 내용시티 테마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좀 찾아보게 된다면 긴축 완화, 저평가 이슈가 있긴 한데 저평가 이슈도 좀 신빙성이 있다라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건설, 어저께 사양가 간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가 2.86배밖에 안 됩니다. DL건설 같은 경우도 2.23배,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1.34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2.79배.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삼성주산 같은 경우도 퍼가 14배인데 삼성주산의 퍼가 상당히 낮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퍼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중세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압축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주산인지 현대건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지능기업이라든지 태양건설을 좀 봐야 되는데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간밤에 시간에 관해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의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5% 정도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사우드 쪽에 리아드 국제신공항 공사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옥시 쪽에 좀 더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퍼 기준으로 2.79배 그리고 고항동 재개발 관련돼서 최근에 어쨌든 수술을 많이 따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억지스럽지만 오세원 관련주로 좀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실체가 있고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능기업, 퇴원건설 같은 종목들 쪽으로 한번 압축해서 접근해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는 종목별, 테마별로 압축해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 세일 3사 중에서 상당히 좀 못 오른 SK이노베이션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죠. SK온에 어떤 투자를 좀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열고 SK온 투자 유치를 위한 주주 간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 1조 3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자금을 모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좀 상대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적 투자자로는 한국 투자, 프라이빗 에쿠티, 그 다음에 한국 투자 사모펀드 같은 일단은 좀 사모펀드 관련된 회사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투자 유치 관련돼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조 3천억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충분히 투자를 유치했지만 이런 좀 장기적인 재무적 투자 유치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를 계속해서 유치하겠다는 어떤 SK이노베이션의 의지가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좀 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SK온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22조 원 정도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SK이노베이션, 제가 볼 때는 SK온의 지금 100% 주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6조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가 22조를 받았다는 건 지금 지원법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약간 좋지 않은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136조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R 같은 경우도 50조 원을 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전날인 29일에 지금 현대차와 지금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력 양해각서를 좀 체결을 하면서 특히 이제 완성차와의 어떤 좀 체결도, MOG 체결도 좀 진행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셀 3사 중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SK온에 대한 어떤 투자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명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좀 아웃포포먼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할 매수로 저가의 관점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저평가된 종목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전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네, 오늘은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순환매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테마가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위성 인터넷 관련돼가지고 좀 빠른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컨텐츠에서 우주항공 그리고 어제는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오늘은 중국 소비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 좀 하시고요. 세트레가이는 한화 시스템에 어떤 간접적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주 인터넷 관련 기업인 원앱이 사우디 정부와 2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네움시티에도 위성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네움시티 기반으로 해서 중동이란지 아프리카 원앱 같은 경우는 이미 아프리카 쪽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이란지 아프리카 쪽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앱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다 보니까 합작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네움시티 같은 경우는 5G와 6G를 이제 활용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시피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앱의 지분을 10% 정도 보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원앱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돼서 한화 시스템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고요. 이 한화 시스템과 세태가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한화,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의 모 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시스템과 그리고 세태가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계사, 형제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성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우주항공청 이제 갈 길이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항공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세태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씨 매수해서 다음 순환매 한번 대비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2만 9천원에서 2만 9천 5백원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만 5천원, 손절가는 2만 8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현미 팀장님. 네, 저는 TYM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농기계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상당히 좀 아웃퍼품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 2,3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동이 좀 경쟁사이긴 합니다만 대동보다도 영업이익 자체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학의 실적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좀 북미를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가 좀 뒷받침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서프라이즈학 실적 같은 부분이 4분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친환경 농기계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규제를 좀 피할 수 있는 스테이지 5라든지 티어 4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제품이 곧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뿐만 아니라 내년의 실제까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조금씩은 좀 상승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뭐 현재까지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100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장이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태균 팀장님, 다음 주 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테마, 이슈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FMC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2,500포인트 돌파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2,400포인트와 2,500포인트 구간 사이에 소위 말하는 박스건, 행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2019년 1월 달 이후의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2,2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50포인트와 2,250포인트 구간 사이에 박스건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이 좀 유사하게 다음 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쪽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떤 테마가 주도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종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테마의 중심에 네옵시틴이 있다는 점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순환매, 빠른 테마 장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관심이 옮겨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연설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11월 고용보고서라든지 CPI, 12월 FOMC 같은 경제적인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장을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1,200원대까지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외국인의 수급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박스권 내지는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안에서 분명히 종목 장세는 분명히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4분기 실적이라든지 수급이 좀 상당히 견조한 종목에 대한 분명히 옥석가루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12월 FOMC 등 중요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